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떡게요 게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꾸꾸까까님이 유튜브 우리 유튜브에서 보내주셨어요 꾸꾸까까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떡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나나고 이게 인절미 인절미같은 떡인거 같은데 착한 마을이네요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저트는 녹화를 안해요 컴퓨터 소개 와 느낌이 달라 엄청 쑥 들어가요 그냥 약간 치즈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느낌이 음 아 바나나 들어가 있네 바나나이 확 와 음 음 음 음 오 오 견자한데 약간 이게 그 호박떡에서 붙어있는 그거에다가 이제 바나나가 되어있는 거예요 음 부드럽다 엄청 아 치즈스틱 같아요 약간 치즈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어이구 동생이 아침에 이거 한 두개 먹더라고요 똥순이랑 파시드가 있구요 근데 완전 인절미 그 숯떡 와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그 느낌이네 음 우리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숯떡 딱 해갖고 그 콩가루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먹었는데 여기 파시트도 있어요 가운데 음 음 근데 바나나는 안에는 이제 바나나가 들어있고 이건 파시드가 있어요 음 음 와 떡 진짜 말랑말랑해요 음 근데 팥도 맛있는데요 되게 달달하면서 와 인절미가 엄청 고급스러운 인절미 음 엄청 부드럽다 에스레니스 유명 그떡인가요? 차카마리 응 저거 맛있어 왜? 어디서 하는지 말이야 차카마리 카카오 프렌즈에서 여기 팔더라구요 음 음 음 음 저는 쭈다 맛있는데요 네 이건 좀 천천히 먹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목 삼킴이 되게 큼직큼직이어가지고 잘못 삼키면 걸리거든요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이봐 아 저녁 굶어서 배고파요 갈기는 모르겠네요 갈기는 네 이거 선물해 주신 거라서 떵떵하게 안올려요 떵떵하지는 안올립니다 욕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올리면 제가 떡을 디따고 하거든요 저 아버지 떡 좋아해요 진짜 쫀득쫀득해가지고 내 얼굴 싫어합니다 떡을 다 먹지 못하고 좀만 먹을까 좀만 다 못 먹지 못해 쭈그 안에는 이제 팥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혜빈님 오 콧가루 대박이야 아 오랬을 때 생각난다 이거 먹으면 오랬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떡이 참 맛있는 떡이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바나나고 이거 인절미요 형이 좀 말려야지 같이 먹냐 이 시간에 먹는 거 가지고 뭐 남기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안 먹고 아주 좋다 해서 고맙습니다 저 악속떡이 완전 내 취향이에요 홍가루가 텁텁한 게 제대로 돼있어 제대로 바나나 아니 바나나가 그렇지 바나나 응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 인절미 먹고 싶어요 외국에 살아서 안 먹은지 오래됐다고 무슨 맛인지 제가 어 디테일하게 약간 쑥 향기가 싹 나는 게요 쑥 향기가 싹 나는 게 크 이제 먹기도 전에 이 쑥냄새에 제 몸이 막 사로져놓고요 이 떡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 하던지 음 치즈처럼 싹 늘어나요 치즈처럼 막 싹 늘어나면서 이 콩가루의 그 고소한 맛이죠 고소함 크 고소한 향이 막 싹 이렇게 어울러지면서 크 기가 막힙니다 네 또 팥의 달달함까지 또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토스 바나나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떡 좋아합니까 요즘 떡 진짜 많이 나오는데 막 아 맛있는데 이거 인터넷 구매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 저 뱀의 똥슨이에요 떡슨이 떡 저 떡떡끼 저 둘 다 맛있는데 어떤 한쪽이 더 맛있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맛이 달라가지고 둘 다 비슷비슷한 거면 딱 말을 하겠는데 이게 약간 진리 때 쯤에 이거 먹으면 또 기가 막히고 이것도 진리 때 쯤에 이거 먹으면 또 기가 막히고 아 무지했던 딸이 설계떠 착한말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착한말 아 쌍둥이라뇨 네 방송은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말랑말랑한 거는 이쪽이 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바나나가 딱 해가지고 치즈보다 더 말랑말랑해 열심히 딱 근데 진짜 시케나 수정과 주면 딱 그렇죠 나 이거 아메리카노 먹고 싶냐 나 이거 망깃죽 맛있게요 이래서 다시 근데 저희가 이걸 3일 정도 됐거든요 이제 받아서 먹는지가 진짜 받았었는데 집에 두고 3일 이따 먹는데 되게 말랑말랑해요 포장도 잘 와가지고 쭉 늘어갔어 한창 쓸 때 피자빵보다는 떡이 날 때 되게 좋던데 아 리허서도 좋을 것 같아 이거 리허서도 좋아하거든 리허서도 찍으랴 때 리허서도 좋아해 이거 똥순이 찍으랴 했네 약간 이 식감을 또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찐듯함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비주얼 좋다 이게 이것도 치즈스티 같다 치즈스티 같다 치즈가 짱 들어갔는가 오 물컴 물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달고 그렇진 않아서 약간 그 뭐지 꿀 같은 데에 찍어 먹어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꿀이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맛보니까 바나나는 맞는데 뭔가 톱톱톱하다 바나나가 바나나가 원래 톱톱해 완전 완전 톱톱하냐 바나나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른거 더 넣었겠지 음 다른거 더 넣었겠지 여러분 이 콩가루에다 미숫가루 먹을 수 있나요 이 콩가루 아니냐 이 콩가루 미숫가루인가 미숫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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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아 아 콩가랑 달라요 아 둘이 다르구나 미숫가루 먹고싶어서 나중에 이거 뭐하가지고 미숫가루 먹을래 했지 근데 가난할거 설탕 좀 해가지고 일단 부으면 어 진짜 이게 아예 그냥 설탕이 안좋아 약간 약간 톱톱한데 많이 원래 그 미숫가루 다 톱톱했었나 예전에 미숫가루 막 이렇게 주먹으로 먹었었는데 맞네 설탕이 좀 설탕이 좀 갈아줘야된거 아닌가 서로 도쿄 바나나 맛있다던데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고싶네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잠 안잔다는게 나도 모르게 잠들어버려가지고 오 여러분들 이거 한집에 넣으면 안되겠다 한집에 넣으면 큰일난다 이거 떡은 여러분들 조심히 먹어야돼요 이게 말랑말랑했어도 좋긴 한데 한입에 먹으면 큰일납니다 진짜 삼겹대 조심 삼켜야돼요 꿀 구독주 30만되면 이벤트식으로 개떡이 리얼사운드 한번 해주시면 안되냐고 구독 30만되때 이 개떡이 케이크 리얼사운드 하겠습니다 한번 케이크 리얼사운드 한번 올리겠습니다 승인 케이크 그때 그럼 되죠 4월 1일날 4월 1일? 응 음 아이스박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딱 그걸로 리얼사운드로 일본팬들이 모찌 보내주고싶대요 모찌 맞죠 모찌 모찌 아리가또 고다임아스 맛있다고 뭐라하지 모찌 모찌 오이시데쓰 오이시데쓰 너무 쫀득쫀득하다 오이시데쓰 저처럼 꿀옥수도 맛있게 먹는거겠죠 그냥 아 뽀르즈가 아니라 그..그걸 뭐라하지 여러분들 그 검은색을 뭐라하지 아 기억이 안나 아 피부에 살짝 하나씩 나는거 있잖아요 가끔 그거 짰어요 피지 피지 맞아 피지 이거 하나 뜯으니까 이렇게 빨개졌어 맛있어 우리의 건데 엄청 넓더라 와.. 검버섯이라뇨 검버섯인가 응? 검버섯 음 여러분들 렉 걸리나요? 화면에서 우리 렉걸리는데 그거 알약 청소해야겠다 이거 먹방 끝나고 떡은 다 못먹었고 멈추죠? 와.. 어이구 이제 됐어요 된거 같아요 아멘 아멘서 엄청 크고 멈춰요 아.. 떡은 저 이정도 먹으면 될거 같아요 네.. 니엘상도 찍고 아버지도 드리고 하면 딱 괜찮은거 같아요 형 더 먹으싶어요 아니 나 여기까지 먹고 딱 맛있어 꿀꿀까까 님이 보내주신 떡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.. 너무 고맙습니다 와 이거 너무 치약독이었어 양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와.. 딱 제대로 이걸 봉제시켜가지고 너무 맛있는거 같아요 이거 이제 똥수이도 먹고 저희 이제 가끔 하자씨를 많이 까먹고 되게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 크.. 무거워요 응 운동에도 cats 아 너무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디저트 먹방 끝 먹끗 네 주니 tap 싸이 샤보겠습니다 호박 호박